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눌려가지고 제가 지금 잘못 눌려가지고 아 나왔어 튕겼어 그냥 동영상 뽑겠습니다 아니 마크 하겠습니다. 마크 라인트 이게 스티브님이라서 이게 스티븐 쓰는 거라가지고 스티브 스킨이 있고 아 왜 알렉스지? 알렉스는 확실히 참 좋네 어? 흙 정우색 배 사막호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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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제가 쓰는 거는 이렇게 이렇지 않습니다 이즈는 자 난 나무공이다 난 나무다 헛 녀석은 다이아몬드 아 난 죽어 야 죽으라고 치사하나 이건 좋아 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죠 거미지구요 아 살려 들어야지 아니지 오선 오선 배정 특충이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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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기구정 다이아몬드 어머 눈알아 또 소릴몬들 transp 좌우 미 bist 도 entwickeln 안될 저는 이게 바로 이건 총이고 이건 칼이고 이건 스레틴입니다 저쪽으로 이리 가지? 끼우고 있구만 줘 내가 걸렸어 인간들 버텅스로 좀 들려 버텅스로 좀 들려 들려 인간들 쓰러테면 하자 그만 마그만 나갈아야 심평 야 주민들 다 죽어 아니 좀비가 왔다 받아라 좀비가 좀비가 왔다 좀비가 왔다 아 내가 화났어 지나서 내리라 아 죽어 내가 살 가동 총 쓰자 총 아 벌리벌리 였다 아 벌리벌리 아 벌리벌리 수류탄 트리크라마 근데 어디있지 좀비가 야묵이군 좀비가 야묵이군 좀비가 야묵이군 좀비가 좀비가 야묵이군 좀비가 야묵이군 두류탄 사투납에 칠게 주식사 좀비가 야묵이군 좀비가 야묵이군 둘 말씀드린북 우린 좀비가 야묵이군 또오웅이군 자 지금 맞추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티 훔쳐오기 도티님 훔쳐오기를 제가 옛날에 도티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저희 야부축제 잘했는지 모르겠다 잘못간다 이건 아니겠지 혹시 여러분 뭐하고 싶으세요 스페셜 솔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실력이 좋아요 안돼요 아 내 나이 왜 2만 ging